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아 왜그래 친구야 노래 여기서 나오는건가 뭐지 노래가 어디서 나오는거지 이 게임에 북음이 생긴건가 설마 아니 어 진짜네 아이 노래 없는 편이 좋습니다 아 친구야 아 친구야 봐봐 내가 알고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있다니까 일단은 요거를 딱 열어 이 아저씨인가봐요 아저씨 이리좀 와보세요 초코팬이신거같은데 요것도 딱 열어 그렇지 여기로 와보세요 요것도 쫙 열어주시구요 그렇지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딱 들고서 오고 쫙 넣어주시면 되구요 하하하하 들어가 들어가라 넣어주시면 되구요 아저씨 아저씨 작동이 멈추셔도 돼 아저씨 아저씨 하하하하 사실은 저거 다 안해도 됩니다 여기로 가면요 길이 있더라구요 어디갔지 아저씨 다 따라오세요 아저씨 작동이 멈추셨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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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세요 아저씨 코수염 10번이네 등번호 10번이시네 등번호는 10번이시구요 꿀렁꿀렁 하면서 쫓아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갔었지 기억이 안나네 잘 봤었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길이 있었었는데 어디였더라 여기였나 여기로 와봐 야 아 내가 와봐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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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실거에요 저씨 아야저씨 작동률 멈추신줄 알았는데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로 가면 된 친구 아하 아하 오호 오호 이렇게 날아가지고 절로 가야되는 것이었는데 차아 아 빗나갔다 오 들어갔어 쏙 들어가버렸어요 저 친구 쏙 들어가버렸어요 아저씨 들어갔어요 쇼호 가다 나다다다 나도 들어간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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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빗나갔네 아 그게 그게 또 빗나갔네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정상적인 클리어 방법도 있지만 요게 그거더라구요 스피드런 할 때 보니까 올라 호호호호호 나한다 나라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그렇지 살짝 멈추고 그렇지 그렇지 잡았다 아 됐다 드디어 가다 예 얘들아 내가 깼어 얘들아 우리 모두 다음탄으로 가는거라고 얘들아 요호호호 따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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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뭐야 펭귄약 어 그거다 핑과 제이크다 제이크 제이크다 제이크 제이크 여기는 저도 굉장히 빨리 깨는걸로 뺐었거든요 요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어떻게 가는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친구다랑 똑같은 옷을 입고있어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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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여기가 아닌디 친구야 하하하하 찰떡둔마리 저기서 저기서 일하고 있는데요 얘들아 이거 이거 그렇지 밑에다 넣어가지고 올리면 되는 것이요 이거 밀 수 있지 않나 짜아 짜아 하하하하 짠드네 하하하하 하하하 친구야 친구야 얘들아 이거 못 넣어가지고 그래 내가 내가 보여주마 슈퍼울트라 멋있는 점프를 보여주지 그허 자 가다 슈퍼울트라 점프 아 안되네 안단네 아 이게 안닿 닳고 같았는데 일어나 피그야 어 여기 친구 가만있어 친구야 왜 가만있니 일로와봐 우주 우주복 잊고 있어요 이 친구 우주복 잊고 있다고요 왜 안 움직이지 무거워 무거워 하하하 그 여기다 밀어둬야 되는데 막대기 여기다 밀어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막대기를 넣어야 되는데 널 생각을 안하네 얘들아 이거 막대기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이고 들어가지고 그렇지 넣어야 돼 여기다 이렇게 옳지 옳지 그렇지 이렇게 넣어넣어 이렇게 넣어야 돼 어 어 어 뭐야 깜짝아 됐어 그 다음에 들어 올려 들어 올려 들어 올려라 들어 올려라 다른 친구가 들어 들어 올려라 넘어간다 이렇게 넘기해주시면 되는 것이었고요 여기 또 다른 친구도 들어왔네 뭐야 이 친구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짱구다 짱구 짱구다 짱구는 두두두두두 알 수가 있을 거야 친구들아 함께 가자 가자 짱구야 오늘은 무슨 장난 아 아 짱구 정신 차렸다 짱구 정신 차렸다 짱구야 가자 짱구야 가자 가자 됐다 후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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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또 눈사람이네 눈사람 아저씨 개비스쿤 한 마리 더 왔고요 눈사람 아저씨 짱구야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아까 멱살 잡아서 그래 아 미안해 미안해 녀석 이거 아 머리카락이 짧아서 잡을 게 없네 어 어 아하하하 하하하하 떨어진다 하하하 떨어진다 일어나 일어나 여기 멋있게 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딱 붙잡고 딱 붙잡고 쇼호잇 후호잇 쫙 이렇게 후호호 흔들흔들 흔들 흔들 하하하하 내 머리 잡지마 하하하하 눈사람 아저씨 내 머리 잡지마세요 하하하하 왜 그래요 여기로 갈거란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아아 왜 잡다가 나 하하하하 녀석이 거 녀석이 거 하하하하 잡는 척하다 나 그래 우리 같이 그래 그 그 치사한 방법 쓰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강쟁하자 그래 으이쌰 으이쌰 몇 명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빡빡이 아저씨 아저씨 왜 난동 부리세요 아저씨 저기 저기 가 있으세요 아잇 됐다 됐다 축구 경기 오늘 축구 아하하 미안해 미안해 뒷말이 긁적긁적 된 거 같은데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래 머리 넣어 그렇지 그렇지 어잇 밀어 넣어 밀어 넣어 이 친구 밀어 넣어요 어허 어허 들어간다 들어간다 저 친구 들어간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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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아하 자꾸 뜯 끌지마 얘들아 밀어 어 어어 들어간다 또 들어왔어 또 누군가 들어왔어 빨리 들어가봐요 눈스러움 아저씨 가봐요 외길 우진아저씨 으어어 나는 더이상 갈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와버렸구요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림보 하시면 됩니다 림보 림보요 림보 아니면 밀어주세요 그거 그거 밀어주세요 문 잡고 땡기면 열리지 않을까 으어어 으이쌰 으이쌰 조금씩 열리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시라구요 어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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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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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구만 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올리려면은 더 무거운게 들어가야된다고 어어 자 가자 올라가자 주민아 올라가자 어어 어어 자 아아아아 대머리 뒤톡수 노석이 이거 가운데 이마에 눈이 달렸구만 아 아 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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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다 다시 올라가 오우쌰 오우쌰 됐다 얘들아 내가 이거 올려줄게 끌어서 으아아아 솟아올라라 힘이요 힘이요 하려고 했는데 어어 여기 떨어져 버렸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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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치쿠야 다 좀 잡아줘 치쿠야 치쿠야 아이 안되겠다 내려가야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올라가지네 두 명만 타니까 올라가지네 두 명만 타니까 올라가졌어요 아 저기 저기 두 명이 타고 있구나 그거 그거 갖고 여기로 이렇게 가면 되긴 할텐데 흠 여기 위로 안 올라가 봤거든요 얘들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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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줄게 나를 잡고 올라가 나를 잡고 올라가 봐 얘들아 나를 잡고 올라가라고 아예 안 오네 올 생각이 없나보네 아 아야야야 아니야 아냐 녀석이고 노석이 이거 노석이 일로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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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아 하하하하 아 아 떨어진다 아 떨어져 버렸다 이거 이거 어떻게 놨어 이거 끈해 안 끈해진다 이럴 수가 안 끈해져요 다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도 다른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었지 여기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구요 저 어 요쪽으론 아무것도 보였고 오잇 아니 obl kommen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very belts 에 웡 터 queda Confederé 앱 송 collaboratively BACK 뜨겁겠죠? 뜨거우면 어떻게 됐습니까? 눈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됐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오래된! 올라가야한다 친구야 올라가야돼 그렇지 그렇지 거의 다 올라왔어 이 친구를 잡고 캬 실패 다시한번 이 친구 엉덩이를 잡고 으아아아 친구야 친구야 몸좀 올려봐 친구야 친구야 몸좀 올려보라고 친구야 친구야 몸좀 올려봐 하아잇 콩댕이 잡아버리기 내가 흔들어줄게 디롱 디롱 아 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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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라고 아 노라고 알았어 노라고 흔들고 있습니다 몸을 어잇 자잇 디롱 아 아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요쪽으로 가는게 나을 것 같지 않니 얘들아 요쪽이 더 낫거든 요쪽이 더 올라가기 쉽습니다 호호잇 친구야 나 머리좀 잡아서 끌어올려줘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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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좀 잡아서 끌어올려 하하하하 나 머리좀 잡아서 끌어올려줘 머리좀 잡아주마 머리좀 잡아주라고 오이쌰 오오 오이쌰 머리좀 잡아달라니까 아 이거 혼자만 가버렸네 아하 하하하 하하하 오오오 벽돌줬다 벽돌 잡아 잡아 떨어지면 안돼 아하 아 이거 갖고 올라가 갖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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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들어 올려 들어 올려 들어 올려 아이 들어 올려야되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어 으으으 친구야 이거를 이거를 잡아 올리라고 하하하하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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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다음 지역으로 갈 수 있겠구나 간다 후 아 변했다 됐다 한 친구가 가면은 다른 친구들도 다 갈 수 있거든요 아주 좋았습니다 빡빡이 아저씨 일로와봐요 어때 빡빡이 아저씨 아이 죄송합니다 하하하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쟤요 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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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나만 갈 순 없다 자꾸 늘어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저씨가 절 괴롭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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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한 틈을 타 으아아아 떨어진다 야 야씨가 야 레슬링 기술 절대 집에선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절대 집에선 따라하시면 안 되구요 음 다음은 이제 여기다가 기를 넣어가지고 어 저 친구 매달렸어 아주 멋있게 매달렸어요... 친구야 우리 저 친구 도와주자 가보자... 내가 잡아줄께 됐어 됐어... 친구야 됐어... 가봐 어... 왜x3 뭔가 할말이 있어? 친구야 할말이 있는거니? 호호호호호호호호호ㅣ 호호호 Geralport 떨어질줄 잃지.... 안떨어졌다... 하...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나만 떨클리니... 야! 우리 빨리 이거 퍼즐을 해야 된다! 이 년석! 어?어! 어? 너! 어! 넌! 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진짜 아저씨십니까? 네? 야, 성기구아! 나만 떨어질 순 없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끈질기게 버티고 있구만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과연 당신의 팔이면 얼마가 될지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놔! 놓지 못하겠느냐 알았어, 알았어 나만 갈게요 저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으로 와버렸던 여긴 또 왜 그래? 여긴 또 무슨 일이에요? 우주인씨 왜? 왜 친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기를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그래요, 저기를 몸을 여기를 해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요거를 잡아서 내려주면 돼요 조금 이렇게 잡아주면 문이 열릴 거예요 친구야 내가 문 열었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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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다 나도 들어갈래 나도 들어갈래 나도 들어갈래 호호호호호호 그렇지, 림보, 림보 잘하셔야 돼요 림보를 하면서 딱 들어오면은 또다시 한번 클리어를 해볼까? 호호호호호 빡빡이 어딨어? 빡빡이 아저씨 어디갔어? 이거 여성 이거 노 노 까아 여성 머리잡고 흔들기 머리잡고 흔들기 여러분 실제선 진짜 이러시면 안돼요 이곳은 게임 속에 세상이니까 Roberto 여성게 하하하 깼다 신난다 하하하 진압박탄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그거...그거 가스 나오는 걸 제가 쉽게 깼기 때문에 더 쉽게 깰 수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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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기 싫어요 안녕 재밌었어요 뿅